1, 2, 3 올라갔잖아요. 반응 어땠어요? 저는 재영이 노래 부르는 것만 넘기고파고 바닷가에서 노래 부르는 것도 있잖아요. 솔직히 바닷가는 좀 심한 거 인정. 듣기 싫었어요. 저도 듣기 싫었어요. 바닷가는 너무 심했어요. 근데 노래방 솔직히 좀 아쉬웠던 게 마스크 쓰고 부르니까 자꾸 마스크가 이렇게 붙더라고요. 제 실력이 안 나왔는데 나쁘지 않았대요. 다들. 저는 딱 얘가 부르는 게 눈에 보여가지고 잘 안 보거든요. 저도 근데 사실 별로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하나... 괴롭혀요, 나. 괴롭혀요. 괴롭혀요. 큐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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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리. 크티. 이거 왜 안 해. 이거 왜 안 해. 너무 슬픈 comic에 김치와 함께 먹은 게 다 주인공 이렇게 뭐 하고 찍어 Juno 가야 되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